자막을 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! 구독!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치즈 치즈볼 계란 아삭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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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맛은 나의 한 입 그릇에 있는 맛은 맛은 그냥 나왔던 맛이에요 이렇게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릇에 한입 저녁에 오랜 안 먹은 맛은 여기 한번 하고 여기서 이렇게든 겨울이 너무 잘 안 먹어요 저는 이거 잘 먹어도 재밌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저는 저는 바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블스틱 뱅뱅 이번엔 손을 위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요리는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트레이 마다니는 월상 수컷 트레이 마다니는 월상 수컷 트레이 마다니는 월상 수컷 아, 비둘건 월상 수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